시바이누의 대응법 시바이누 코인을 무료로 드릴건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또한 굉장히 간단한데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시바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시바이누 코인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아서 문자가 많이 오는 만큼 최대 일주일 안으로 지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벤트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현재 시바이누가 수익을 챙겨준 이후에 BT의 하락으로 인해서 같이 빠지고 있는데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바이누는 BT의 등락에 따라서 움직임이 결정이 되는 만큼 이 BT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블랙록의 두 번째 순유출 때문에 BT뿐만 아니라 모든 알트들이 빠지고 있는 만큼 자세한 분석과 대응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계속 강조드린 저항선을 깨지는 못하고 빨간색 프라이스 채널에서 저항을 받아 5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어느 지지선에서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없으나 이 지지 라인을 이번 세 번째에 뚫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계속해서 이 지지 라인을 잘 버텨주고 있는 만큼 뚫릴 확률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계속해서 이 지지선이 뚫리는지 뚫리지 않는지 주목해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라인이 뚫려 2차 지지 라인인 0.01, 619로까지 빠지게 된다면 이 자리는 바닥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미중은 싫어서 계속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폴링 웨지의 추세선을 위로 이탈해서 장기적으로는 추세가 상방으로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만큼 주의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오늘은 매수 타점 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시는 시바이누 코인 대응법에 대해서 핵심만 알려드렸는데요 현재 시바이누뿐만 아니라 업비트의 모든 코인들이 빠지고 있는 만큼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상승의 신호가 더 많은 만큼 버티시고 견디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요 이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과 시바이누 홀더분들에게만 드리는 한정 이벤트 다시 안내해드릴 건데요 제 채널의 성장과 홀더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먼저 문자로 연락주시는 선착순 10분에게만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요구사항 없이 최대 37만개의 시바이누 코인을 무료로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는 번호로 시바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최대 일주일 안으로 보내드리니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포로였습니다